해님과 달님은 오래 같이 있지 못해요. 해님은 낮을 지켜야 되고, 달님은 밤을 지켜야 되니까요. 나는 사회복지사다. 그리고 엄마다. 진아, 늦겠다. 빨리 옷 입고 유치원 가자. 가자. 엄마, 오늘 나 학위 있는 거 알지? 그럼, 오늘은 엄마가 꼭 갈게. 약속. 약속. 꽉 잡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동신유치원 이지은입니다. 지금 좀 도와줄 수 있어? 일정이 변경돼서. 오늘도 늦을 것 같아. 지은이 좀 봐줘요. 엄마는 해님, 나는 달님. 해님이 질 때, 달님이 인사해요. 해님, 안녕? 달님이 질 때, 해님이 인사해요. 달님, 안녕? 다들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구나. 난, 우리 지은이 자는 사진밖에 없네. 엄마는 해님, 나는 달님. 해님과 달님은 오래 같이 있지 못해요. 해님은 낮을 지켜야 되고, 달님은 밤을 지켜야 되니까요. 지은아, 미안해. 오늘은 해님과 달님이 안 헤어졌어요. 마음 편한 힐링타임 캠프에 왔으니까요. 하루 종일 엄마랑 놀고 정말 정말 좋았어요. 함께 가는 친구 롯데 함께 가는 친구 롯데